. 여보세요? 여보세요는. 내 전화 기다렸죠? 아닌데. 에이. 지금 내 번호 째려보면서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잖아요. 지금 어딘데요? 아, 나 지금 제임스 씨하고 같이 바람 좀 잠깐 쐬더라고. 오늘 비 오고 추웠는데 무슨 바람이 쐬? 어... 그러니까 그... 큰 따님? 저기 집에 가서 얘기해요. 끊어요? 아, 저... 뭐야? 저기... 괜찮으세요? 좋은 주사 맞아서 그런지 좀 개운하네요. 아,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. 미안해요, 유죄 이제. 아니에요. 사실 제가 잘못한 거죠. 꽉 잡으세요. 예? 엄마, 미안! 아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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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아랑 고기 갔을 때 그 아저씨. 으악! 제이! 제이! 제이 아버지 맞아. 요즘 경쟁사들이 뭐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엄마, 왜! 비 오는데! 으악! 으악! 우제이 이 자식. 내가 요새 병원 다닌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. 자꾸 다그치면 빠져나가기 바쁘겠지? 미꾸라지 요제이. 으악! 하지만 그래봤자 넌 내 아들이야, 인마. 알았어, 인마? 뭐지? 이 찜찜한 기분. 나도요. 나도 이제 뭔가 되게 찜찜하네요. 추우니까 단추도 잠그세요.